시청자님께서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상상 속에 가족들과 전원주택에 사는 게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자산가치가 떨어져서 주택은 사거나 전세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은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으로 돌아가 보통 수학처럼 정해져 있는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닌 이런 류의 질문을 보면 질문 속의 본질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족들과 전원주택에 살고 싶은 질문자님의 이상과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이성이 부딪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과 이성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이 질문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이성과 이상이 부딪힐 때 제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 현실이 꿈속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보통 선택을 기로에 서 있을 때 저는 그 순간에 너무 집중을 하고 고민을 하는 나머지 숲을 봐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계속 나무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이 질문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가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만약 꿈을 꾸고 있고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 꿈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지 고뇌하지 않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의 선택은 꿈에서 깬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설령 꿈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꿈을 꾸고 있다고 해도 꿈은 언젠가 깨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아 꿈인 걸 알았다라면 해버릴걸 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꿈속에서 좀 더 과감한 선택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작은 후회를 하죠. 이 관점을 현실에 응용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사실 내 꿈속이라면 나는 지금 이 꿈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후회하지 않을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나는 꿈속에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가족들과 나의 드림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둘 중 어떤 선택을 해야 꿈에서 깨어났을 때도 후회가 없을까?가 되겠죠. 저는 이 질문을 항상 가지면서 현실을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물질세계가 너무나 생생하고 그렇기에 또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결국 언젠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시간에 맞춰 이 물질세계를 떠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기도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돌아봤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질문도 첫 번째 질문과 같이 인생을 거시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줌과 동시에 첫 번째 질문에 꿈속이라는 전제를 두면서 이성적, 윤리적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성과 윤리에 지나치게 어긋나지 않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성이 중요하지 않다 혹은 자산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 오늘만 살아라 가 아닙니다. 근대 이후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굳건하게 잡혔고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들은 물론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혹시 삶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현대의 가치관은 이성에 중심을 두지만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게 핵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자산의 가치 너무나 중요합니다. 포기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자산의 가치를 위해 각자가 그리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자산 가치가 우리 삶의 행복 가치보다 우위에 있다는 건데 이게 과연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삶인지 한 번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저도 비교적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대개 이성과 이상이 부딪히는 이유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양자 택일이어야만 해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슈퍼카를 생각해 볼게요. 슈퍼카를 구매해도 많이 타지도 못하고 연비도 비싸고 한정판 모델이 아니면 대부분 가치도 대폭 하락합니다. 이렇게 보면 슈퍼카를 살 돈으로 더 나은 투자 상품을 구매하는 게 항상 더 이성적으로 맞는데 여유 있는 분들은 왜 슈퍼카도 많이 탈까요? 다들 예상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자신을 위해 재테크를 충분히 하고 있기에 이와 별개로 본인들이 타고 싶었던 차 혹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파트도 사고 전원주택도 사는 것을 선택지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성과 이상 중 무엇을 선택할까 고뇌할 필요가 없어지죠. 두 가지 모두 다 이루면 되니까요. 이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생각의 크기를 확장시키는 것 뿐입니다. 나는 아파트나 주택 둘 중 하나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 생각이 크기에 맞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고 나는 몽땅 다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이 생각이 크기에 맞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운도 내 생각이 크기에 맞춰 따라올 겁니다. 이 기회를 빌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10대 때 저와 비슷한 세대에 한국에서 자라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성만 따라 살았어요. 태어났는데 무엇 하나 특별히 뛰어난 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부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 늦게까지 야자하고 늦은 시간에 학원에 가고 대학까지 갔습니다. 10대 내내 저와 맞지 않는 이 공부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이유 하나만으로 공부를 붙잡고 있었고 그 결과 저는 10대 때 추억도 별로 없고 동시에 공부가 저와 맞지 않았기에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내지도 못해 원하지 않는 대학에 가서 무시 아닌 무시도 받았었죠. 그래서 어차피 인생 망하고 20대에는 이성을 전부 다 버리고 이상만 따르면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미 이성을 따르는 결과가 이상적이지 않았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전역 후에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무작정 해외로 나갔고 영주권을 준비도 없이 그냥 제가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을 했고 한 분은 투자로 돈을 벌겠다고 또 한 분은 온라인 사업을 하겠다고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쳤습니다. 이 모든 게 비이성적인 판단이었고 동시에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아직 잘 살아있고 심지어 지금은 제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어요. 10대 때는 이성만 쫓아 살아 그 결과 흔히들 말하는 속된 말로 답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20대 때는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 가슴이 원하는 일만 즉 이상을 따랐더니 절체절명의 순간 항상 기적처럼 운이 따라줬고 그 결과 제가 어렸을 때 막연하게 그렸던 원하는 삶을 현재 이 순간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차피 망한 인생 이럴 것도 없으니 내 20대를 걸고 실험을 해보자 했던 건데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 실험의 결과가 제 삶의 방향성을 확고히 잡아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그 바람이 가슴에서 나온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길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마치 정말로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이 꿈속인 것처럼 말이죠. 제가 그랬다고 해서 시청자분들께 모두 극단적으로 이상주의로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다 다르게 생긴 것처럼 성격도 생각도 다 다를 것이고 삶을 대하는 태도나 방향도 본인에게 맞는 게 제각각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얀색이 잘 어울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얀색이 다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아 이런 시각으로 이런 방향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네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성과 이상의 충돌 속 깊은 고뇌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기회를 빌어 이게 꿈속이라면 나는 과연 무슨 선택을 할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자자의 VIP 내용은 초회차 마인더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 댓글로 질문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